경제 연안을 보다 쉽게 풀어보는 경제 읽기 시간입니다. 오늘도 다양한 경제 이슈들 김대호 경제학 박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제가 좀 전에 보도해드렸던 중국 경기 악화 때문에 기준금리를 인하했다. 1년 만기 LPR 0.1%포인트 내린 것인데요. 어떤 의미가 있다고 봐야겠습니까? 중국이 금리를 내렸습니다. 그런데 중국에는 우리가 한국이나 미국에서 얘기하는 기준금리라는 게 존재하지 않아요. 사회주의 국가인 만큼 정부가 직접 금리를 통제합니다. 그러니까 한국이나 미국에서의 기준금리는 도매시장에서의 금리를 결정하고 나면 그 기준금리에 따라서 그 기준을 잡아서 참고로만 하되 이 기준금리를 채택을 하든 안 하든 그것은 각 금융기관의 자율이고 수요와 공급에 따라서 결정을 하거든요. 그런데 중국에서는 LPR 금리, 중국 사람 말로는 장기 우대 대출금리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론 프라임 레이시라고 하는데요. 그냥 대출금리일 뿐인데 이것을 각 은행은 물론이고 전 금융기관에 통보를 하면 여기에 무조건 맞춰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준금리보다도 훨씬 강력한 중앙통제금리 또는 행정강제치시금리 이렇게도 번역을 해요. 어쨌든 중국 은행들의 금리가 인민은행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다 내려갑니다. 그러면 갑자기 왜 중국은 또 금리를 내리느냐. 전 세계가 지금 금리를 아직까지는 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B구이 위안 사태라든지 헝따그룹 사건 이런 것이 터지면서 시중에 돈이 말랐고 또 제때 돈을 받지 못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거기다 지금 중국의 경기 침체도 상당히 계속 진전이 되고 있죠. 그래서 중국 입장에서는 금리를 내렸는데요. 그런데 금리를 내리면 통상적으로는 주가는 올라갑니다. 금리라는 것이 기업의 부담을 주는 거기 때문에 그 금리를 내렸다는 것은 기업의 부담이 덜어졌고 그러면 주가라는 것은 기업의 시장 가치이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가는 것이 일반적인 패턴인데 이번에 중국 인민은행이 금리를 0.1%포인트 내리고 난 이후에 홍콩 항생지수라든지 또 샹하이 정시 주가 다 떨어졌습니다. 왜냐 생각보다도 덜 내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에서 예상은 0.15% 정도를 내린다. 왜냐하면 일주일 전에 중국의 강제 통제 금리의 기준이 되는 MLF, 중기 요동성 금리라는 게 있는데 이게 0.15% 내렸거든요. 과거의 패턴을 보면 이게 0.15% 내리면 기준 금리는 이것보다 좀 더 내리는데 이번에 이것보다 적게 내렸고 그다음에 특히 중요하게 간주되는 게 1년 만기가 아니라 5년 만기 대출 금리입니다. LPR 5년 만기. 왜냐하면 이게 주택담보대출이 5년 만기를 기준으로 하고 있거든요. 여기서 금리를 내리지 않았어요. 지금 부동산 위기면 부동산 대출 금리를 내려줘야 이 건설회사들이 좀 경기가 사라질 날 텐데 그런 면에서는 내리지 않았다. 시장은 지금 실망하고 주가는 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주택담보대출 기준으로 5년 만기 LPR 같은 경우 종료 금리 유지했는데 다시 한번 복귀해보자면 이게 중국 당국이 부동산 시장 과외를 좀 우려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어떻게 봐야 되니까? 전혀 지금 중국은 부동산 과외를 우려할 상황이 전혀 아닙니다. 부동산 회사들이 돈을 못 갖고 있고 부동산 가격은 뚝뚝뚝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리를 낮추지 못하는 것은요. 왜 그런가요? 5년 만기 금리는 중장기 금리고 어떤 금융기관 대출에서 상당히 비중이 큰데 만약에 이 금리를 낮추면 현재 지금 이게 4.2잖아요. 5년 만기 LPR이 4.2거든요. 이게 지금 미국과 다른 나라의 외국인 투자가들이 비교 금리가 되는 겁니다. 지금 미국의 기준 금리가 5.50입니다. 다른 나라 사람들이 중국에 투자할 때 중국에 투자해서 최소한 은행에 넣어놓으면 4.2를 벌 수가 있는데 미국은 이게 5.5까지 올라갔거든요. 그런데 이게 4.2가 더 떨어지면 중국은 희망이 없구나. 막힐 필요가 없구나 이렇게 생각하겠군요. 그래서 외국인 자금이 대탈출할 수 있다. 자본 유출에 대한 그런 거군요. 그 다음에 중국 위안화가 지금 심상치가 않습니다. 중국 위안화가 지금 뚝뚝뚝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금리를 계속 내려버리면 중국 위안화가 폭락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고육지책으로 금리를 내리는 신용만 하면서 1년 LPR만 0.1% 그것도 시장 예상보다는 훨씬 적은 소폭 내리는 데 거쳤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금리나 앞서서 중국 금융당국이 금융기관들한테 이렇게 주문을 했네요. 대출을 좀 확대해라. 그러니까 부동산 개발을 저희가 늘 이 시간을 통해서 지난주부터 쭉 짚어왔던 비구위안 사태, 디폴트 위기 때문에 금융권으로 이런 위기가 확산할 것으로 조짐이 좀 보이니까 정치적인 관리 차원에서 당부한 게 아닌가 싶은데 좀 해법이 될 수 있을까요? 지금 금리를 올리면서 대출을 늘려라. 이것은 자본주의 경제학에서는 맞지 않은 얘기입니다. 금리를 올리는 것은 사실은 금리를 올리는 방법이 대출을 줄여야 금리가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금리 올린다. 이 꼬로 대출을 줄이는 건데 중국 인민은행은 금리를 안 내렸지 않습니까? 사실상 5년짜리 PR금리는 조정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대출은 늘려라. 이게 고역주책이라는 것이 다시 한번 드러나는데요. 비구위안 사태로 해서 시장에 돈은 없으니까 돈은 더 풉니다. 은행들을 독려해서 돈 더 풀어. 그러면서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은 금리를 손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의 금리가 국제사회에서 하나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앤화 환율을 방어하기 위해서 금리는 손 안 되고 중국 내에서는 유동성을 좀 더 풀어라. 지금 부동산이 위기이기 때문에 돈 좀 더 풀어. 그리고 디폴트가 난 회사들, 삐구위안이나 헝따로부터 돈을 받지 못한 회사들. 돈을 더 풀면 아무래도 시중에서 좀 또 꼬물이 더 돌아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두 가지를 다 노린 중국 특유의 공산주의, 사회주의 정책에서 나타날 수 있는 어떤 아주 좀 비정상적인 법령 정책을 펴고 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경제학을 배우면 시중의 유동성이 늘어나면 고금리 정책으로 돈을 줄이고 긴축을 하고 또 없을 때는 경기부양책 차원에서 돈을 풀잖아요. 그런데 이건 내리지도 않으면서 돈은 빌려주려면 이게 엄청 이해가 잘 안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만큼 중국 입장에서는 삐구위안 사태가 좀 골치 아프다 이런데 그러면서 또 중국은 별로 걱정하지 않는 본인입니다. 충분히 컨트롤을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외환 보이고 충분하고 중국 당 중앙에, 공산당 중앙에 컨트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당장 시중은행에서 돈은 좀 더 풀어. 그러나 중국의 금융 정책은 큰 변함 없이 가겠다. 어떤 자신감의 표면, 만약에 여기서 금리를 대폭 내렸다면요. 뉴욕 정치에서는 금리를 대폭 내릴 것으로 기대를 많이 했거든요. 그러면 단기적으로 중국의 유동성을 해결하는 데는 좀 도움이 됐겠지만 그러나 중국이 정말 이렇게 상황이 심각하단 말이냐? 이런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공산당 입장에서는 우리 걱정 없어라고 하는 시그널을 보여주기 위해서 일부러 중국의 5년짜리 장기 LPR 금리를 내리지 않았다. 금리를 동결했다. 그렇게 봅니다. 뭔가 이제 중국의 성장률에 있어서 생각을 좀 달려야 될 시점이 오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드는 게 너무 이제 말도 안 되는 너무나 고도 성장을 이뤄왔잖아요. 그것들이 이제 좀 줄어들고 있는 상황인 건데 사실 그런 부분 때문에 성장 모델이 한계에 봉착한 게 아니냐, 바꿔야 되는 거 아니냐 일본에 잃어버린 20년처럼 중국도 이제 40년 성장 끝났고 또 침체기 가는 거 아니냐 여러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데 박사님 보실 때는 앞으로 또 침체기에 들어갈 게 될 것인지 다시 한 번 반응할 것인지 어떻게 좀 예상하고 계세요? 우선요. 지난 주말에 월스트리트 저널이라는 언론 미국에서 발행 부수가 가장 많은 신문이 바로 월스트리트 저널입니다. 경제신문이지만은 종합신문인 뉴욕타임즈나 워싱턴포스트보다 훨씬 발행 부수가 많아요. 그렇군요. 그다음에 뉴욕 정시에서 영향력이 가장 센데 여기서 이제 중국 성장 끝났다. 끝났다. 40년 어떤 고도 성장 끝났다 이랬습니다. 그 월스트리트 저널의 분석에 따르면 중국이 고도 성장을 한 것은 SOC 또는 부동산 경기를 띄워서 부동산 경기를 띄우면 어떻게 단기적으로 굉장히 성장률이 올라가느냐면요. 정부가 SOC 사업을 합니다. 그러면 땅을 사서 개발을 하면 그것을 판다 이랬을 때 가격이 떨어지면 아무도 안 사갑니다. 그럼 부동산 개발 사업이 중단되거든요. 가격을 올립니다. 그럼 더 많이 팔려요. 그럼 그 돈으로 또 다른 사업을 빌리고 계속 계속해서 올립니다. 계속 늘려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어느 일정 기간은 효과가 있어요. 그런데 언제까지나 될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무한할 수는 없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걸 느끼다가 2016년부터 슈진핑 국가 추석이 거기다가 방주 부처우라는 부동산은 사는 집이지 투기의 대상이 아니다. 그러면서 은행 대출을 확 줄였단 말입니다. 그렇군요. 그 충격이 와서 소프트랜딩을 하지 못하고 지금 하드 크래시, 하드랜딩을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현 상태로서는 전 중국뿐만 아니라 어떤 나라도 고도 성장 40년을 계속해나간다는 이건 사실 기적입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갑자기 중국이 망하는 것은 아니고요. 중국 성장률이 우리보다는 높은 약 4 내지 5%선을 당분간 유지하고 그리고 계속해서 떨어질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중국이 10% 이상, 15% 성장한 적이 있습니다. 16까지도 갔잖아요, 그렇죠? 그런 시절은 두 분 다시 오기는 어렵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 부분이 궁금했었는데 그건 오기는 어렵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방향성은 조금 하방으로 잡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렇다면 우리나라 입장에서도 중국이랑 연결된 게 많잖아요. 수출뿐만 아니고 여러 번 여러 금융시장도 그렇고 연관된 연결된 고리들이 많은데 정부 입장에서도 이런 경제 상황을 가동하고 있는 상황이고 영향은 있겠으나 제한적이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고 어떻게 좀 예상을 해야 될까요? 사건이 난 곳은 중국입니다. 그래서 헝따 사건에 의해서 B, 9, 2안까지 사건난 데 중국은 비상경제 운영팀 운영조차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만큼 사건을 낙관적으로 보고 별거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상당히 TF도 만들고 물론 미리 미리 준비하는 게 나쁠 건 없지만 그러나 너무 호들갑을 들면 불안감이 정폭될 수도 있기 때문에 좀 조심할 필요도 있어요. 괜한 불안감을 조성할 수 있다. 현재 자제적 정부 발표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가 B, 9, 2안 부동산 사퇴화 관련해서 직접적으로 관련된 돈, 그것을 현히 경제학에서는 익스포저, 노출된 돈이라고 그러는데요. 최악의 한 푼도 못 받게 될 경우에 우리가 떼일 수 있는 돈, B, 9, 2안 사퇴로 해서 4천억 손실을 봅니다. 4천억이요? 4천억 원. 우리나라 경제 규모로 봐서 물론 4천억 당하는 사람들은 고통스럽지만 국가경제 전체로 봐서는 거의 무시해도 좋을 정도로 아주 미미한 돈이거든요. 그래서 B, 9위한 사퇴로 직접적으로 우리가 중국 쇼크를 받을 이유는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중국에 수출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에 민간 소비가 떨어지고 중국이 물건을 잘 사지 않으면 우리나라 기업들 타격이 있을 수가 있고요. 저는 사실 제일 우려하는 것이 중국 위안화입니다. 위안화 가치가 떨어지면 중국 돈값이 떨어지기 때문에 우리나라 수출이 중국 들어가니 다 막힙니다. 그러면 우리나라도 함께 위안화 환율을 같이 떨어뜨려야 될 원화 환율을 그렇게 되면 이것은 우리나라 물가에 충격을 주거든요. 물론 중국이 외환 보유고가 많기 때문에 위안화 환율이 무너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져요. 물론 정부의 비상테스크팀은 4천억 그억에 대한 대책보다는 이런 중국 위안화 환율이 떨어졌을 때 우리나라 거시경제 정책을 안정적으로 가져갔다는 그런 의사의 표시로 보여지는데요. 환율 관리를 지금부터 굉장히 조심스럽게 해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환율 얘기하셔서 미국의 기준금리가 보통 오르게 되고 한국과 지금 2% 차이잖아요. 그러면 가장 걱정하는 것이 원달러 환율의 차이, 점점 킹달러 현상이 나타나고 원화 가치는 떨어지고 이렇게 생각을 공식적으로 알고 있었는데 이게 미국 금리 인상 이후에 발생한 어떤 실무 경제의 충격들, 이런 것들이 오히려 환율 불안을 촉발하는 것이지 금리 때문에 환율 차이가 나는 건 아니다, 이런 분석도 있더라고요. 어떻게 저희가 바라봐야 됩니까? 금리 인상 초기에는 한미 간의 금리 격차가 우리나라 환율을 급격하게 올리는데, 거꾸로 얘기하면 우리나라 원화 가치를 떨어뜨리는데 가장 핵심적인 요인으로 작용 행대에 맞고 또 한미 간의 금리 격차가 환율의 큰 변수가 되는 것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미국이 금리 인상의 끝물이에요. 그래서 미래의 기대치에 투자하는 국제 자금 시장 입장에서는 미국 금리가 좀 높더라도 미국 금리가 더 이상 올라가지 않을 것 때문에 현 단계에서는 한미 간의 금리 격차가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대한상공회의소에서는 이 문제와 관련해서 나름대로 경제 지표를 토대로 한 논리를 개발을 했는데요. 한국의 최근에 환율이 오르는 것은 한미 금리 격차 때문이 아니다. 한미 금리 격차와 한국의 환율의 상관관계가 별로 없더라. 최근에는 오히려 한국의 실물 경제가 안 되는, 그러니까 최근에 우리 수축이 안 좋지 않습니까? 또 민간 소비, 그것 때문에 우리나라 환율이 지금 오르는 것이지 한미 간의 금리 격차 없다. 따라서 우리가 한미 간의 금리 격차를 별로 신경 쓸 필요 없다. 이렇게 대한상공회의소 주장입니다. 거기다가 또 최근에 환율이 오르는 또 하나의 요인은 중국 때문입니다. 중국 수출이 안 될 것 같으니까 우리나라도 같이 환율을 내릴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으로 몰려서 그렇지. 미국의 금리 인상이 적어도 한 3, 4개월 전부터는 별로 우리나라 경제에, 환율의, 거시 경제에 별로 영향을 주지 않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주에 한국은행이 금통위를 여는데 기준금리 사실은 예전에 1.75% 차이만 날 때도 외화가 다 빠져나가면 어떡하느냐. 어떤 유출과 자본 유출에 대한 그런 우려도 있었지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로 금리 차 때문에 환율 문제가 발생하는 것 같지는 않다는 분석이 좀 지배적이어서 이번에 동결 가능성에 무게 싣고 있다. 저희가 앞서 보도로도 말씀드렸었고요. 그런 배경으로 봐야 될까요? 지금 앵커님 논리 구조가 아주 매우 명쾌하고 정확한데요. 한국은행이 이번 주에 금통위를 합니다. 그런데 현 단계로 다른 변수가 없다면 금리를 동결할 가능성이 거의 99.9%다 이렇게 봅니다. 한미 간의 금리 격차 지금 계속 벌어지고 있지만 한국은행 그것을 지금 현 단계에서는 거기서의 무게 중심을 두는 게 아니라요. 오히려 지금은 우리나라의 지금 나빠진 수출 환경, 또 소비자 지금 소비 심리 악화됐지 않습니까? 오히려 중국 변수를 생각한다면 금리를 인하해야 될지도 몰라요. 그런 면에서 어떤 상황은 아주 급변하게 패러다임 하나의 경제 운영 털이 좀 바뀌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미국만 바라볼 수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경제일기 김대호 박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